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기초강의 86회 오늘은 구독자를 위한 특별종목 상담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상당히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제법 오후 6시 인근에서 비교적 제가 방송을 켜긴 했습니다만 퇴근 안하신 분들도 계실테고 해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과 종목 상담방송 하고 싶었는데 댓글 주신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꺼 상담하면서 시간 되시면 혹시 뭐 들어오실지 모르니까 아 들어오셨네요. 너창희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1대1이 되어야 백만원 수백만원 주고도 듣기 힘든 강의 하는 겁니다. 얼굴을 뵙지는 못하지만 얼굴 뵙고 하는 것만큼의 아마 퀄리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죠? 저도 대단하구요. 그죠? 자 편안하게 방송하겠습니다. 사실 자다가 일어났거든요.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목도 마르고 좀 그렇네요. 그죠? 제가 초저녁에 잠깐 잠들었다가 워낙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요즘 장 분석도 좀 하고 같이 주식 공부하고 싶어 하는 분들 지인입니다. 지인이라서 제가 오픈 채팅방도 있고 한데 지금은 본인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고 노창희님도 초대하려면 초대하겠습니다. 그럼 장중에 채팅으로 캡처해가면서 핸드폰으로 캡처하는 거겠습니다만 지금 장 흐름 어떻다? 실시간 방송 제가 지금 낮에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카톡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 다음에 승일 봐서 제가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마트하고 한국금융지주 제가 두 종목 제 지인들한테 추천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 중이고 장을 지켜보고 있는데 빠른 시연 안에 댓글이 올라왔더라구요. 그래서 호호 이렇게 방송 저한테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이렇게 관심 가지시는 분 계시구나. 그러면 저도 리액션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방송이 늘어나는 거 느끼고 계실 텐데 아침에 종목 방송도 했구요. 그 다음에 아침 시향도 오늘 특별하니까 좀 했구요. 중간중간에 코멘트도 스팟 방송도 하고 이제 주식 기초 강의가 80회 넘어가면서 주식으로 1억 만들기란 또 구 제목으로 완전 초보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중급 이상의 단계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노창희님은 아까 IMF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투자 경력이 상당하신데 그렇습니다. 저도 저보단 선배시죠. 선배님. 그래서 저도 저 중간에 강의 보면 성공담 실패담 이런 거 올려놨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7년도에 저도 상당한 수익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사실상 성량이 아주 보수적인 성량입니다. 그래서 주식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쳐다도 안 봤습니다. 옛날에 아우 코스닥 전보단 목소리가 위험하다던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투자 초기에는 코스닥을 쳐다도 안 보고 왜? 코스닥에는 좀 위험해서 상장 폐지되고 이런 종목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피만 제가 보다가 코스닥은 거래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2007년도에 제가 본격적으로 그 이전에는 제외하고요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한 건 제외하고 2007년도에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상당폭 수익을 얻었고 이때는 전문가 방송을 1년 동안 듣고 있었고 한 달에 120만 이상 수업료 내면서 들었었고 어제 투자 강연에 2박 3년씩 하고 50만짜리 강연에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1년 동안 들었고 나도 이제 홀로서기 해야지 하고서 장이 폭락했거든요. 보이시죠? 2007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코스닥 랠리하고 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막 끝내주게 갔거든요. 사놓으면 그 다음날 보면 뭐 그때 한 1억 정도 투자했는데 뭐 2, 3천만원 플러스 나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와 참... 아니 쿵덕쿵덕 하더라고요. 벌어도 쿵덕쿵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좀 주식을 하나? 이렇게 착각했었죠. 그 착각은 이런데 박살이 나면서 다 깨지게 되는 겁니다. 2008년도 엄청난 하락장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저는 ELW라는 것을 이 인근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ELW라는 것은 주식 워런트인데 쉽게 말하면 주식 옵션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버리지가 7배짜리도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주식으로는 한 배 먹을 거 여기서 ELW로는 7배 먹을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먹는 것밖에 생각 못합니다. 그래서 깨질 때 7배 깨지는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근에서 이제 그 위험하다는 선물 옵션들을 제가 시작하면서부터 제 인생이 아주 많이 망가졌었죠. 아까 노창희 님도 댓글로 뭐 여러가지 수익난 경험 그리고 힘들었던 경험도 아마 좀 올려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엄청난 성공과 한 달에 1억으로 4억도 만들어보고요. 뭐 여러가지 경험들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없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직장인들이나 여타 주식을 많이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안정적으로 가라 안정적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린 거였거든요. 제가 위험고지한 게 이 인근일 겁니다. 저는 주식방송 다 고지하면서 다 올려놨으니까 여기 2400 정도에 2410 정도에 반등을 시작했고 2530이니까 반등폭이 120포인트니까 여기 정도 하면 2610 여기 정도 하면 2620 나오거든요. 그래서 2607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목표치 찍고 난 다음에 흔들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장대에 음복 나오면 여러분들 차익 실현해 가야 됩니다. 부터 말씀드렸거든요. 그 다음날도 개발하기 위해 땡기고 다시 밀릴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아마 이 날이 삼성전자 6% 가다가 보합으로 밀린 날인 것 같은데요. 아마 맞을 겁니다. 목표치에 의해서 목표치 인근에 오면 흔들림이 심해진다. 그리고 저점예측은 장중스팟 방송이 이날 감히 주식기초강의 69에 올려놨는데 감히 장중저점예측해봅니다. 하고 5일 동안 상승했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주식 척경 오래됐습니다만 공부를 많이 못해볼 수 있죠.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그런 방송들 보시면 아마 주식 시장의 앞으로의 추이에 대해서 아마 닥터케이가 상당한 실력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그래도 방송을 올리면 조회하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 가야 40회 50회 될까 말까 했는데 요즘에 2,3일 안에 빠른 속도로 쫙 올라오거든요. 분석해본 결과 좀 핵심 팬이 조금 늘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아 서론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 주셨던 종목들 제가 뽑아놨으니까 아까 대림 뭐 BNCO 이런 종목들 다 보유중입니까? 6종목? 잠깐 물좀 마시고 오겠습니다. 보유중이시면 1번 해놓으십시오. 1번 해놓으십시오. 앞에 물을 한컵 놔뒀는데도 목이 많이 탑니다. 자 오늘 방송은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노창희님과 둘이서 주식에 관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할테니깐요 성의가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황에 대해서는 앞전 방송에 말씀드렸으니까 캐치하고 계실테고 댓글을 남기시는 것만 봐도 제가 어느정도 주식 경험이 있고 어느정도 수준인가 대략 간파가 되거든요 노창희님께서는 상당시간 주식을 좀 해보셨고 보는 눈이 좀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금융지주 제가 지금 아직까지 매매에 대한 부분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거자료는 내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한국금융지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이마트를 말씀드렸는데 한국금융지주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제시한 금액 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 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만 봐도 벌써 동시효과에서 보고 계셨다는 이야기고 불어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저도 여기 가면 8만4천원 때 잘 넘기 힘들 거란 예측을 미리 말씀드렸고 그래서 답변해드릴 글로 해드릴 글만한 많은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네 푸날 대응하세요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맞습니다 기다려야 되겠죠 위에서 단기 목표치 20일 인근 이거 한번 조정받아야 되거든요 여기인데 사시면 힘들겠죠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7만5천원 7만5천원 여기 인근까지 기다리시는 게 맞아 보이고요 이것은 안 사셨다 잘하신 거죠 저도 안 샀습니다 추천 안 했습니다 자 그 대신에 이마트는 진입했습니다 이마트 자 8만1천원에 진입했거든요 마이너스권인데도 진입합니다 자 분봉으로 보시면 자 본인도 진입하셨다 했죠 딱 보시면 8만1천원에 사 딱 그랬거든요 여기 어 빠지고 있는데 뭐 사 할 수 있어? 여기서 단탄하게 지켜내고 돌파했고 눌리고 다시 돌파하는 모습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 그리고 아침에 아마 소폭 외국계가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반등이 좀 나올 때 이렇게 같이 반등에 동참했지 않습니까 8만 매수가도 잘 하셨더라고요 8만1천원 정도 하셨다 했으니까 제가 사 했던 지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 같으면 여기서 끊었겠습니다만 지인들은 직장인이고 하니까 제가 너무 단타로는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 그래도 2,3일 정도 스윙으로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 조건에 들어가고요 소액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대응하면 이 종목은 별물리 없다 싶어서 주후에 또 2차 매수 충분히 가능하고 하니까 일단 홀딩 사인 드렸는데 오늘 장이 그렇게 빠지는데 뭐 많이 빠졌습니까? 제가 사 한 지점보다 천원 빠졌거든요 천원님... 천원님 참... 그렇죠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죠 3% 3% 6% 뭐 박살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코스닥은 뭐 장난 아니고요 그죠? 자 먼저 종목 상담하기 전에 자 이런 것을 자꾸 개인들이 보십시오 얼마를 샀는지 7,500억 정도 산 걸로 대략 계산되는데 여기인 것부터 막 사거든요 심지어는 여기서 사면 될까요? 이야기를 합니다 노창희님은 뭐 경력이 있으시니까 거기서 사면 되겠습니까? 답해내보십시오 여기서 사겠다면 살만하네요 1번 아니면 아닌 것 같은데요 2번 올려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목표치 인근 갈 만큼 갔고요 빠지는 첫날이거든요 매도 시그널 났습니다 오일선 돌파 그러니까 이탈하는 장대연봉 이게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근데 사과에 하면 되겠습니까? 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만큼 고생하고 팔거든요 아이고야 하면서 팔면 메롱하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강하게 갔던 것은 한 번에 죽지는 않고 20일 인근에서 한 번 정도는 지지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뭐 팔고나니 다시 가니까 이런데 또 따라가거든요 주변에 진짜 있었던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5만원 안가면 안판다 그럽니다 35만원 좀 못 갔잖아요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전 생각하고 그렇게 한달이 건너뛴 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해줬는데 35만원 갈 때까지 들고 간대요 그러든지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0% 넘게 빠지 20% 넘게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물론 셀트리온은 9일 쯤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뭐 그건 둘째 치고 내일 아마 이거 깨지 싶은데요 이게 푹하고 깨면 20만원 인근까지도 뭐 아주 빠지는 건 눈에 보이거든요 그때 아이코하고 다 던집니다 그럼 저는 살 겁니다 20만원 인근에서 그래서 제 주위에 지인들한테 딱 준비해놔라 그랬습니다 다음 타자는 한국 금융지주도 다음 타자이기도 하지만 다음 타자 셀트리온인데 아이구야 하고 다 손절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보이죠 7500억 이상 지금 산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도 벌써 한 10%만 해도 750억 지금 손실 중인데 그 이상 손실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팍 깨고 내려가면요 아이구야 위협 다 던집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개인들 그러면 외국인 살 받아줄지 모릅니다 살 받아주면 더 강력하게 살 거고요 아 기관은 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기관도 오늘 같이 던졌습니다 대규모 매도자는 그죠? 외국인은 완전 뭐 폐대기 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주가 가겠습니까? 여기 보이시죠? 보유 비중 외국인이 여기 탑 인근에 보유 비중이 가장 컸었고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차근차근 사놨는데 여기서 한 번에 안 죽이는 이유도 아직 안 죽는데 안심시켜 놓고 확 죽이는 거거든요 제가 소설 쓰는 것 같죠 저는 스물 옵션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거의 8년 이상 했기 때문에 지수나 종목의 페이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이렉트를 죽이면 이렇게 잘 안 삽니다 빨리 던져 버립니다 또 그런데 살려 놓는 척 물론 또 여기서 한 번에 죽지 않은 이유가 여기서 못 샀었던 분들이 여기서 빨리 단타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여기서 많은 물량들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던져 버립니다 자기들이 판 가격으로 자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서서서 조절하면서 던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꼬셔놨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박살내도 별 문제 없는 겁니다 자 이까지 박살나면 20만원까지 박살나면 저는 땡큐 하면서 받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매수를 어디에 해야 될지 매도를 어디에 해야 될지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사려고 하는 이유가 35만원대에서 받는데 37만원 갖는 거 보고 빠지기 시작하니까 몇만원 4만원 싸니까 10% 정도 싸네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가격만 가지고 빠지기 위한 첫날인데 사까요 한다고요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분석 이왕 편김에 간단하게 하자면 여기 인근은 지킬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돌파된 고점은 다시 지지하면서 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여기 20만원대는 좀 안전하게 진입 시작에도 별 무리 없지 않을까 이평선들 그래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물론 20만원에서 자 오래 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밀릴 때 끊어내고 며칠 기다렸다가 반등 나오면 또 따라 들어가고 이런 전략을 아마 세울 생각인데 차차 지켜보기로 하구요 그러면 벽산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산을 얼마나 사신지 모르겠으니까 천천히 한번 올려보십시오 매수 단가 그리고 언제쯤 샀는지 기억나시면 한번 적어보십시오 기억 안나면 할 수 없구요 자 벽산 언제 사셨는가 아니면 매수 단가 한번 한번 올려보십시오 전 설명하고 있을 테니까 가지고 계신 종목들 매수 단가 한번 천천히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그러면 한 50% 손실 손실난 부분도 부분이 많이 있다 했으니까 네 만원 쯤에 사셨다 했습니다 다른 종목도 다 올리십시오 저 설명하고 있겠습니다 자 만원에 사셨다면 일단 그 부분도 한번 표시해 보죠 만원이면 자 여기죠 2,3년 전이라 하셨으니까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자 월봉 한번 볼까요 먼저 벽산 건축자재 그 하나에서 봤죠 밑에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월봉을 보시니까 확연하게 보이시죠 뭐가 잘못됐는지 여기서 오를 만큼 올랐잖아요 그죠 완전 꼭다리 근처인데 사신 겁니다 일단 이제 만약에 닥터케이가 딱 볼 때는 이제야 무척 꺼내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닥터케이가 항상 추천 많이 하는 그런 지금 유형의 어 턴아라운드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사셔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 3,800원 정도까지 요런 인근에서 이제 살 수 있었겠죠 요렇게 지금도 뭐 따라가면 좀 곤란합니다만 자 진정한 매수 타이밍은 자 이런데 근처 저 좀 빠르게 했다 하더라도 이런데 근처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만천 만원대 같으면 뭐 여기 점에 사셨는지 아니면 어느 점에 사셨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사셨다면 그나마 또 잘 하셨죠 왜냐하면 자 이것이 이마트와 비슷한 모양 아닙니까 박스꾼 그리다가 장대 양봉으로 띄우고 거의 갔죠 이마트랑 여기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샀으면 만원대 샀으면 잘 하셨고 만약에 여기에 인근에서 샀어도 잘 하셨고 그러나 이렇게 이중바닥 그리면서 반등 시도 나오다가 확 깨졌거든요 그럼 여기가 손절 라인 이거 적어도 이기 라인 8,000원 라인을 이후에 만약에 깼다면 빠져나오 손절하고 나오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천천히 가볼까요 자 아 낄락말락 낄락말락 이제 추세가 확 꺾였죠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는 상승추세였습니다 주식은 이런 구간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런 구간에 주식은 그런데 이렇게 이제 꺾기 시작하다가 한 번에 잘 안 꺾였죠 그죠 왜냐하면 강력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한 번에 잘 안 죽습니다 이 평선들이 이렇게 강하게 각도를 세우면서 올라갈 때는 잘 안 죽습니다 죽더라도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가 죽거든 서서히 죽기 시작하죠 그 이후로 이제 많이 빠졌을 겁니다 아마 그죠 이렇게 완전 추세가 완전 꺾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 본격적으로 막 빠지지 않습니까 이런건 끼워 맞추기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점을 어느 정도 형성했습니다 자 여기 인근 그쵸 그리고 아 또 깨버리네요 그죠 자 또 여기도 저점이네요 그러면 자 이렇게 또 자 이러면서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서서히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고 추세대는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 아무 때나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들을 이렇게 연결하면 상승추세 선 나란한 각도로 여기서 인근한 고점대 요게 두 개 있거든요 여기를 이어가서 나란한 각도로 하면 이 추세대 그리고 요와 같은 폭으로 또 나란하게 끄면 추세대 이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더 정확하게 그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좀 뺐다 했죠 좀 전에 요렇게 자 이렇게 추세대 안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돌파하죠 그럼 여기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벽산은 만약에 여기를 지지하면서 반등시도 나와주면요 더 좋은 겁니다 여기 위에서 놀면요 자 표해드릴까 여 여기 위에서 놀면 더 좋은 겁니다 여기보다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자 이건 지웁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서 놀기 주가가 놀게 되면 더 좋은 겁니다 아 웃기네요 갑자기 자 요렇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자 트렌드를 한 칸 올라 탔습니다 위쪽으로 자 여기 위에서 놀아야 더 잘 갑니다 만약에 깨고 내려오면 어쩔 수는 없으나 여기 잘 안 깰 거거든요 3700원 라인 여기는 잘 안 깰 겁니다 자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할 때도 한 번에 잘 안 꺾이듯이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락하던 것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락하던 것을 돌려냈잖아요 한 번에 잘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이 오늘 같이 엄청나게 폭락하는 장에서도 마이너스 1% 아주 선방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려내고 이렇게 이평선들 다 돌려냈지 않습니까 엄청난 기간 동안 힘을 비축하고 저점을 높이 높여가면서 이제 터냈기 때문에 내려와도 여기 여기 지키려고 그러고 또 반등하면 여기에서 헤딩할 수 있겠으나 또 밀려도 또 요거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평선들 또 반등 시도 나오고 하다가 반등의 힘이 강해서 여기 위에서 계속 탁 뚫고 올라가서 여기 위에서 계속 놀면 자 5천원대 뚫고 올라가고 하면 이제 또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중요 물론 제가 카카오를 이런 식으로 방송을 많이 해놨는데 카카오하고 모습 비슷합니다 한번 카카오 방송해놓은 거 보시면 아실 텐데 곳곳에 저항대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하락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저항대 가면 저항이 나오고 여기도 보십시오 정확하게 앞전 저항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 아마 요정도는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가니까 밀리고 여기 가니까 밀리고 그러니까 여기 가니까 밀리지 않습니까 저항선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강력한 지지선 되는 겁니다 4,600원대 자 그래서 급선무는 이것을 심하게 훼손시키지 않고 여기 지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만약에 재빠르게 여기 위로 추세대 위로 빨리 올라탄다면 자 이후 여기 라인 4,600원대 뚫고 나면 자 여기도 추세상단 추세선 상단도 뚫고 올라가겠죠 그리고 밀리고 또 올라가고 다음 목표지까지 또 올라가고 자 5,600원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는 지지하던 선이 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저항선을 바뀌거든요 자 여기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밀리지 않습니까 이거 깨지면 안 되는 선이었거든요 6,000원 그래서 6,000원 인근감이 또 강력한 저항대를 또 맞이하겠고 자 이렇게 저항대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눌리고 또 가다가 눌리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아까 빠진 지점이 여기 보시면 몇 년입니까 2015년 7월이니까 2015년 7월 자 2017년 9월이니까 한 2년 2개월이잖아요 앞으로 2년 동안 그러니까 19년 18년 19년 한 이 정도까지는 상승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동기간 법칙인데 향후 주가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턴 턴 내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곳곳에 저항선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자 가능하다면 아 근데 지금 재무제표나 이런 것을 다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자 외국인도 조금은 들어오고 있네요 그죠 외국인 조금은 들어오고 있다 자 기간도 뭐 조금 들어오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수급상으로도 지금은 조금 들어오고 있다는 게 이렇게 이제 턴어라운드 한 종목이니까 뭐 조금씩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전략 마무리 하도록 하구요 어 대림 대림은 15,000원 대림은 15,000원 자 프린트 스크린 기능 아십니까 그 좌판에 보시면 키보드 좌판에 보시면 프린트 스크린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약자로 PRT SC 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어 숫자 그 좌판 근처에 있으니까 그걸 탁 눌러놓으면 화면에 붙여넣기 할 수 있으니까 어 이것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구요 붙여넣기 한번 하십시오 자 그리고 대림 대림 BNCO 자 이것은 15,000원 자 다른 종목도 빨리 올리십시오 가격 자 15,000원 이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좀 빠졌네 그죠 자 몇 년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몇 년간 방치하니까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오죠 그죠 그래서 음 다 탄한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예를 드리는 거니까 우리 개인투자자 분들이 가장 문제 있는 것이 고점 부위에서 덥석 사놓고 빠지면 나 장기투자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제가 오늘 방송에 아마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삼성전자 그 꼭대기 근처에서 사셨던 분 몇 달 이내 그 근처에 안 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6% 올라가다가 밀린 자리 말하는 겁니다 몇 달 이내 안 갈지도 모르고 잘하면 영영 안 갈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거는 제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장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주시로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아까 SK텔레콤 이야기도 하시던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KT입니까 뭡니까 그 옛날에 있는데 제가 전 그때 하질 않아서 정확한 종목명을 모릅니다만 물려있으면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아예 번전 못 가는 경우 상당히 있거든요 한번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SK텔레콤인 것 같은데 한번 자 월봉으로 나보면 대박 나오죠 자 여기 50만원대 사서 나 장기투자해야지 했으면 번전 왔습니까 몇년동안 지금 20년동안 번전 안왔습니다 자 2000년이라 치고 2000년이죠 그죠 2000년에 사서 이야 그때 한참 핸드폰 난리가 났었죠 그죠 2000년에 사서 물려가지고 아이 괜찮아 괜찮아 40만원이네 10만원이면 20% 잖아요 아이고야 모르겠다 중장기하지 지금 번전도 안왔거든요 그동안에 기회비용은 어떻게 하는겁니까 그때 물가로 따지면 이때 50만원 지금 50만원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 자 아직도 번전 안왔습니다 아직도 반토막입니다 단순 가격만 봐도 이렇게 접근하는게 참 잘못된건데 자 그 부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자 매수 타이밍이 나쁘면 본전 안옵니다 자 대립 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보시면 자 15,000원대 사셨다 했으니까 어느 지점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아주 정확한 판단이 되진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빠졌고 다시 반등하는 이런 시점에 들어갔었다면 그래도 접근해 볼 만 했으나 그 외에 이렇게 빠지는 부분에서 사서 이렇게 밀렸다면 문제가 좀 있었겠죠 자 몇 년째 방치하셨다 제일 폭망한 종목 아까 15,000원이라 했으니까 지금 반토막도 더 낫네요 그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의 이제 몇 년 동안 묶여 놨으니까 아깝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돌았을 것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조금 돌았을 것 같다 그 말씀도 맞긴 한데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반대로 엄청나게 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돌려내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장이 또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왜 소외됐다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뭐 기관외국인도 별로 관심 없는 종목입니다 대림 BNCO는요 건축자재 아 건축관련이라 하십니까 혹시 건축관련 종목들이 좀 있네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좀 털고 나온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하고는 또 말씀이 다르죠 왜냐하면 추세를 돌려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15,000원대가 여기 인근인데 본점 가기 진짜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교체 권유 드립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추세를 못 돌려냈고 여기를 깨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이제 좁혀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지 됐던 권력인데 지지하다가 깨지고 나니 저항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막 움직이다가 여기 근처 가니까 또 밀리죠 제가 최고 잘 잡아내는 게 지지와 저항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보시면 이것이 잘 맞아떨어집니다 제가 어떻게 지지와 저항 잡아내는지를 잘 참고를 하시면 도움 많이 되십니다 여기 계속 지지 되던 거 깨지고 나니 여기 오니까 어떻습니까 잠깐 반등하는 척 했 뚫고 돌파하는 척 했는데 다시 되밀려 버렸죠 그만큼 여기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뚫기 어렵다 그리고 모멘텀도 없어 보인다 기관 외국인도 전혀 관심 없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매도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물론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그거 한번 고지 드리고요 오늘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여차가 깨지면 더 밑에 땅굴 팔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것은 틀고 놓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것도 그럼 캡처 하나 해 보시든지 하십시오 그러면 아까 벽산은 이거 팔고 그럼 들어가십시오 그냥 그런 종목들 아쉬운 아쉬우시다면 자 다른 종목은 제가 뭐 지금 당장 추천 안 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거 파란 돈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거 막 푹 묵혀놨으니까 이거 파란 돈 자 내일이나 뭐 며칠 이내에 한번 쇼크 올 거니까 이것도 같이 오면 3800원 정도 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샀던 금액만큼 아니면 금액이 안 맞으면 대림 판만큼 사십시오 그러면 단가 만원에서 어 3800원 이니까 4000원 잡겠습니다 그러면 7000원 정도로 단가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인근까지 한 5400원 올라가면 뭐 한번 끊어 먹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접근하셔도 되구요 이것은 터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아니면 이것을 뭐 굳이 아까처럼 추가 매수해서 본전까지 끌고 갈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아까 그렇게 계산해도 7000원 7000원까지 오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벽산은 음 좀 전에 샀던 거로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적당히 뭐 한 5000원 인건 가서 대밀린 거 보면 팔고 정리해 놓으시는 것도 제가 두 번째 전략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12월초 장대 양봉이 트릭일까요 어떤 종봉 말씀하시는 거죠 대립 말씀하시는 겁니까 잠깐만요 12월초의 장대 아 여기 이것이 이제 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진정한 어 신호탄이었으면 자 여기서 밀리고 밀리더라도 이것 뚫고 올라가고 아까처럼 벽산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트릭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트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트릭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이 스켈핑이라든지 단타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뭐 종목별로 다 뉴스나 이런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바닥 단탄하게 다지고 있었고 거래가 팍 거래가 서면서 팍 뜨기 시작하면 그 단타 세력들이 들어올 수도 있었겠죠 그럼 같이 확 들어갔다가 밀리는 거 보고 다 털고 나오니까 이렇게 밀려버린 거였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강력하게 뛰었으면 계속 쭉쭉쭉 갔어야 되고 이것을 터내 여기처럼 됐어야 되죠 쉽게 말씀 드리면요 자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어 프린트 스크린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이것이 이것이 커서가 잘 안 보이더라구요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치겠어요 이것이 이러한 추세로 아까처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져야 좋은 것인데 자 여기서 확 깨졌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가는 겁니다 추세 추세 전환을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눌릴 수 있죠 이렇게 여기서 좀 눌리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돌려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다시 밀리니까 제가 팔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벽사는 이렇게 털어내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까지 보였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벽사는 혹시나 아까우시면 추가 매수 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털고 놓으셔라 자 대림도 그러면 전략 드렸구요 그 다음에 NHN NHN 벅스는 11,500원 11,500원 자 나머지 종목도 어 금액 올리십시오 거에요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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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0원 2,500원 2,500원 5,500원 2,000원 1,500원 3,500원 3,500원 4,500원 감사합니다.